자기에 앞서서 우리 찬송가 204장 1절만 찬송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1절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되는 아버지님의 시간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친 모든 전도와 모든 아버지님의 경제문도 열어주옵소서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일꾼들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초중고대 공단을 하나님의 사내변장을 살릴 수 있는 교육부분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 봐야 될 한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부활 메시지 중에 우리 마태봄 28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복소리로 합동합니다 예란 제자들과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체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다 골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번 시간에는 세계 고구마의 전략 다섯 가지입니다 제 개인에게 이 단어가 수차없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많은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도 이 단어가 알아요 아는데 이 단어가 제 가슴 속에 들어온 게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 미자리 교회고 개척교회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계된 사람이 한계가 많더라고요 이게 한계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 사람치 팀으로서 캠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잘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든 간에 일꾼으로 쉬어올려고 우리 목사님과 저희들이 아마 관심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많이 왔다가도 왕창 다 나아버리기도 하고요 이 어린 마음에 내가 이런 목회를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성도가 한창 나갈 때는 멘붕 상태로 몇 개월 동안 설교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가 몇 사람 안 남으니까 바깥의 시스템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 성도보다 바깥의 다락방 시스템이 더 많고요 하나님은 우리 개척교회에 몇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묶이지 않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은혜받고 기도하고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대한 한금어장 사각지향지대에 대한 이 부분들이 또 우리가 말씀 운동을 많이 펼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성도가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런데 그것이 진짜 내가 이렇게 모자라나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 또 하면 네가 그릇이 적어서 그렇지 하고 말하고 듣기 싫어져요 물론 성도들에게 또 설교도 잘하고 해답도 잘 줘야 되는 걸 맞지만요 당연히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상한 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들 딴 거 아니잖아요 직본의 불심 속에 다 내려놓고 이 길로 가고 있잖아요 다른 거 바른 게 없잖아요 별로요 돈도 아니고 진짜 일꾼 거잖아요 교회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마지막 이게 결론이네요 결국 원위치 원위치 이 단어까지 가요 제가 교회의 성도 왕창 몇 번 나오고 난 다음에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깨닫은 게 뭐냐 제자락한 단어가 내 가슴에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길가 같은 사람 많고요 돌밭 같은 사람 많고요 가시밭 같은 사람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을 붙이니까 사회가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보고 무력하지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거의 100%가 불신자 전도해서 교회화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 보면서 뭐냐 계속 교회가 원위치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옥토 이거 일꾼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꾼의 성경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렇게 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서절목사 교회는 제자 몇 명 있냐 하면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요 아유 그런 목사가 이게 뭐 2, 3째 아들이예요 네 메시지가 되나 할 수 있겠죠 또 하라카이 또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응답 속에 있다고 아니 우리 힘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옛날에 우리 대경 전도 학교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획을 담당한 목사님이 서절목사 인도네시아 무슨 신학교 강의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자, 나는 목사님을 곁니까, 다른 목사님도 못 가고 돈도 없어서 못 가고 나도 돈 없으면 못 가고 그러니까 갈아갈게 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다 성경 보면 사도인 2장 46절 47절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이 두 가지 사이클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정말 이 모이는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파라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보면 공동체가 나와요 뭐죠? 한 몸과 한 지체예요 우리 잘 아시죠? 우리 목사님 이 단어 공동체 다락방을 깨달라고 하면 공동체를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공동체를 못 깨닫고 다락방을 못 깨달아요 뭐라고요? 한 성녀로 세례보다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어내라고 했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한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죠?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이것만 없으면 동기, 내 동기만 버릴 수만 있다 어떤 동기입니까?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보고 이 동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뭐죠?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 난 다음에 몇 달 동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조용하게 다락방방 캠프도 안 하고 혼자 조용하게 있어서 기도만 하고 그렇다고 뭐 설교 안 합니까? 합니다 우리 집사람 부모님, 네가 설교하면 난 몇 달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게 이렇게 했죠? 우리 집사람 부모님 그래서, you know, I said to my wife, okay, I will, you yourself please deliver the message and I will sit in the back side of the church 인간적으로 나 최선 다 했다, 당신이 이제 앞으로 뭐 새벽 설교부터 다 해라, 알았어요 okay, I did my best, as you know, so, okay, from the early morning service you yourself deliver the message, I will just sit down on the bench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지난 사이예요,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뭐 하냐면요 이게 참 중요하다, 포럼 so, okay, after worship, we had a forum time 아, 근데 이 포럼을, 기본적인 포럼은 우리가 아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잖아요 okay, the basic forum is what? it consists with today's word and today's prayer and today's evangelism 우리 교회 나름대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양식이 있어요 okay, in my church, we have our church's own you know, form 근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막, 나는 막, 설 끝나면, 어디, 뭐, 어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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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등산 가고, 자전거 타고 가고, 뭐, 아무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막 날라뿐 거예요 so, after worship, delivering the message, you know, okay, I do not want to do anything, so, I just go to bike okay, you know, I should do it well, you know, making agent and, you know, go to the field, oh, it is important, but, you know, more important thing is, through me, the disciples should arrive, so I'm exactly, it's also important, right? oh, 준비했는 거 거짓말은 아니지만, 당장 할 수 있어요 okay, I prepared the, okay, today's message but even though I prepared the message, but, you know, I need to receive the guidance of Holy Spirit right now 준비했는 거 이야기하면 목사님 다 알아요 okay, if I deliver the message I prepared, all of you pastors will understand well 아,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게, 포럼 양식에 의해서 포럼하는데, 한 석 달, 넉 달 지난데요 뭔가 어떤 한 사람이, 내 눈에 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but anyway, you know, okay, with the form of a,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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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I did the forum for maybe three or four months, then, you know, while I'm doing that, oh, one time, you know, one man was shown to me inside the church 그 포럼에, 이제 간단하게, 지난주 받은 바 응답이 뭔가 okay, okay, the form of that, the forum is, you know, first, number one, daddy, so what kind of answer did you receive in last week? 지난주 받은 응답이 뭔가, 이 포럼에 봐야 이 친구가, 그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는 걸 알잖아요 okay, when we share, you know, the answer last week they received, at the moment we can confirm how he spent his week 이번 주에 받은 내게,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and then number two, that is, you know, the word God gave to me in this week 그리고 말씀이 아니면 내게 주신 메시지예요 or, you know, the word or the message God gave to me this week 메시지도 안 잡히면 단어 잡아라 okay, if you cannot, okay, catch the message as a sentence, then it is okay, you just with one word you hold it 이거는 그냥 각 교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있어요 okay, maybe the forum form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each church, but this is my church form of a forum 근데 뭐 여러 교회들 이렇게 포럼을 들어보면요, 기본적인 핵심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더라고요 so anyway, the key of the forum, that is what? Today's word, today's prayer, today's evangelist 이게 우리 전도자의 삶이니까요 why, you know, this is the life of evangelist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에서 뭐냐, 이제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so, through the word God gave to me in this week, we hold the prayer topic 그 개인 기도 제목은 어떻게 잡냐면, 내 개인 okay 그 다음에 내 가정 especially, you know, okay, specifically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교회 individual person, for me 내가 소속된 산업 현장, 기능, 기능 부분 for my family 이게 내 삶의 전체니까, 또 and then for the church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 개인, 가정, 교회, 주님 같이 다 잡아라 for the, okay, the work place for my specialty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냐, job or specialty and then, okay, pray for the five powers okay, what are five powers? okay, what are five powers? okay, what are five powers? 지력 that is the spiritual power, intellectual power, and physical power and physical power and economic power and economic power and then, you know, man power and then, you know, man power 그래서 영역은요, 잘하지만 하나님께 오는 힘입니다 okay, as you know, the spiritual power is the strength which comes from God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고, 진짜 기도해라, 영역 okay, with the word, God gives, please pray 뭐, 이거 나머지는 뭐,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okay, other powers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마지막에 인력입니다 I do not explain, you can know about it 이게 누구죠? 전도 대상자입니다 okay, the last one is the man power that is what? the object of evangelism 이걸 이렇게 양식만, 우리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작성하도록 해요 so, you know, after worship with this poem, I ask the congregation to write down this poem 이걸 막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가는데 아, 이대로 하는 친구가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okay, for three or four months, you know, we are doing this poem but when there is one young adult who continues to do this, you know 전사님, 제가 그림을 제일 못한 게 그림 그린 거거든요 그림 못 그린 건데, 그림 내가 진짜 못 그려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걸 알잖아요 야, 띵, 눈이 막 띵인 거예요, 이게 okay, you know, there is one young adult who do this poem continuously oh, 봐라 so, at that time, you know, my eyes are opened oh,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도 또,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봤어요 oh, 봤어요 so, next week, I saw him again okay, he really follows this, you know, form 성경에 뭐죠? 사도행전 2장 40,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okay, Acts 2 42, they received the teaching of the apostles 로마의 250년을 뭡니까? 이길 수 있는 비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okay, you know, the mystery, they can win over 250 years of a Rome colony what죠? that is why they followed the teaching of the apostles 교제하며 and having a fellowship 떡을 떼며 and taking bread 저녁 기도 힘 치느라 and, you know, they honestly prayed 아, 이 친구가요 내가, 내가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데 지가 이렇게 내게 주신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 있죠, 여보 okay, he himself, you know, according to my message he followed it, he did it everywhere okay, from there, you know, I received the strength from that 아니, 이 친구들을 측정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제가 기준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단 말이에요 okay, what is the standard, which I can confirm that person that is what, today's word, prayer, and evangelism 아, 이 친구 붙잡고 시작하면 되겠네 아, it is okay, you know, I will start with this young adult 아니, 성도도 많지 않은 성도가 이렇게 쭉 나보니까요 힘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I do not have much congregation, a few congregation but, you know, most of them departed the church 아니, 우리 목사님들은 잘하고 계시잖아요 I lost the strength 아니, 나는 이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so, because of that, you know, I had a so hard time 아, 이 친구와 따로 한 두 명이 처음에 한 명 한 달 전에 또 한 명씩 이렇게 따라오는 게 시작한 거예요 but, you know, one young adult, he followed this 아니, 그렇다고 그 친구가 전도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next month, you know, another young adult, he followed this 그의 저는 나름대로 기준이, 뭐죠? 오늘의 말씀, 땅땅이고 나를 따로느라, 사람을 낳는 어버들이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이게 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OK, Jesus himself said, Matthew 4.19 Come, follow me, I will make you official some men 그래서 이게 진짜 단어 잡은 게 뭐냐, 내가 기도하다가 인만을 한 단어를 잡았어요, 인만을 So, my standard is, you know, the people who follow today's word, prayer, and evangelism So, anyway, through this, you know, the word I hold, that is Emmanuel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1장 19절에 22절에 뭐죠? 그 이름을 인만을 하리라 OK, what is the reason Jesus Christ came to this earth? You know, for Emmanuel, Matthew 1.19-23, you know A version will give birth to a son, you will call him Emmanuel Oh, 구약에도 뭡니까, 포로 시대 때, 포로 되기 전 있죠? 전우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인만을 하리라 And also, you know, in the Old Testament, I say, I say, I say, I say, I say, a version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will call him Emmanuel 주사님이나 여기 들어오신 분들, 연애 결혼했습니까? 중매 결혼했습니까? OK, so Esther, or you know, all your pastors, do you marry? How do you marry? 저는 연애 결혼했거든요 OK, you have a date, and then marry, or through the blind date, you marry 하루도 안 보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So at that time, when I have a date with my wife 자주 못 만나,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I really want to see her, so you know, even though we cannot meet frequently, but at least once a week, let's meet 그때가 가장 내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At that time, you know, economically and physically, you know, the most difficult time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볼 게 없죠 So, you know, OK, I do not have anything, you know, I composed to others, or I do not have anything to show something to others 아니, 뭐 학신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시작을 하셔야겠어요, 시작을 했는데 아니, 내가 뭐 이 사람들 줄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내 볼 것도 없고,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OK, I might say, but I do not have anything to give to her, and you know, there is nothing I have, you know, even I can show her something 제가 연애할 때요, 이 집사는 국밥 하나 제대로 못 사줬다니까 Even, you know, when I have dates, I even did it, even I couldn't serve a meal to her 연애할 때요, 그 흔한 삼계탕 하나 내가 못 사줬어요 Even, you know, I couldn't buy a 삼계탕 to her 그런데 이건 있었어요, 하... 우리 창세기 2장 24절입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But, you know, I hold the covenant, you know, 잘 모르겠어요 네, 나도 모르겠어요 You are my bone of bones and flesh of flesh 아, 그리고요, 제 마음 속에 이거, 사랑하는 마음 And also, you know, I have a loving heart for her 아, 이게 있으니까 제가 했는 게 뭐냐,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하는 거 So, you know, what I could do that is, you know, write a letter once a week Even at that time, you know, I didn't have any money to buy a letter, you know, paper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뭐냐, 바깥에 길거리에 놓은 장미 있잖아요 그거, 칼로 잘라가지고, 테이핑해야죠, 그렇게 일주일에 한 개씩 써 So, you know, once a week, I wrote a letter on the paper And then, you know, I cut off one, you know, the street rose On the street, there was a rose So, I cut off that rose, and then with that rose, I delivered the letters to her once a week 그래, 하나님은 어떤 제자를 원할까? Okay, what kind of disciple God wants? 뭐, 대단한 어떤 제자도 중요하지만요 Okay, you know, if he is a great disciple, it will be good 아깨처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네 가지를 제대로 따라한 친구 But, you know, the disciple really God wants is the disciple who follows this, you know, Acts 2 42 이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뭡니까? Okay, they received the teaching of the apostles, what is that? 이게 강단이잖아요, 강단을 이해한 친구 Okay, it means, you know, the one who understands the powerful message 이 교제가 뭡니까? 성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Okay, what is the fellowship? It means, you know, understanding the congregation, the believers 성도를 만나게 합니다, 성도를 만나거든, 딴 이야기 하지 마라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뭐냐, 교제에 포럼해라 Okay, if you meet the believers, do not do any other things But, you know, with the word God gives to you, have a forum 너희들이 이 양식에 의해서, 기존에 의해서 자꾸 토달지 말고 여기에 뭐냐, 전달해라 Okay, according to the forum form, you know, please share the forum 그러면 이 떡 성찬과 애찬이 일어난다 Okay, taking bread, at the moment, you know, okay 진짜 사랑과 용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At the time, we have no choice but to love 그러면 진짜 누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At the moment, you know, you will enjoy 저는 우리 교회의 제자 딴 거 안 찾습니다 좀 빨리 금방 또 짧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지금 이걸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하는데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Okay, you know, all these things are not I prepared I surely believe there is God's plan 진짜 저는 우리 교회의 제자 이급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Okay, my standard for disciples, that is, you know 그리고 성도 좀 하면 팀사역을 해봅니다 Okay, and also if I meet the believers, I try to do the team ministry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뭐냐, 제대로, 뭡니까? 전달하고 있는지 없는지 Okay, is this believer Deliver this foreign content to others or not? 자꾸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고 지 개인, 개인이다 Okay, if he do not deliver the teaching of the apostles instead of that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든지 홀로 서기에 이 친구가 있으면 된다고 하세요 홀로 서기에 If you think, then it is not good So wherever you are If you stand alone It means if you really enjoy the Emmanuel It is okay Okay, now while I'm doing the volunteering church What I felt the most, that is what The Emmanuel 제가요,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Okay, I myself cried so much The disciples who enjoy the Emmanuel 어디 가든지 홀로 설 수 있는 제자 You know, wherever he goes He can stand alone with God 길가, 돌박, 가시밤 말고 Okay, it is not the street or rocky place or so much It is not the street or rocky place or so much It is not the street or rocky place or so much It is not the street or rocky place or so much Of course, you know, we need some crowds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멍도 오시멍도도 찬세기 3장에 문제를 해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죠?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이 Okay, the reason Jesus came on this earth is You know, to solve Genesis chapter 3 problem And He came to us to be with us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What is gospel? 종교가 뭡니까? 잘 아시죠? 하살표 잘 아시죠? What is the religion? What is the religion?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Okay? 여기는 사람입니다 Okay? The religion focus on man 이 사람은 종교고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Okay? The man, okay, the gospel is focus on God 한마디로 복음이 뭡니까? What is gospel?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눈에 보지 않는 이게 뭡니까? 어? 단절된 창시 3장에 이 죄에 있는 줄 모릅니다 Okay? People, when they see man, you know, they cannot see the sin which cut off us from God 불신자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뭐죠? 이게 죄가 있는 줄 몰랐잖아요 Even non-believers, they didn't know there is sin between God and us 그래서 종교는 나름대로 막 열심히 살아가 봅니다 Okay? Because this, you know, the religion, they try to live with their own effort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오는 이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Even though they try so much, but they cannot solve this, you know, or the same problem Of course, you know, they are living in the general grace, but they cannot be with God Of course, you know, okay 그래서 누가 보면 현실에 집착하다가 인생 가는 겁니다 So, you know, those who have the religion, they stick to the visible reality and they pass away Okay? How about gospel?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오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온 게 복음입니다 Okay? We men cannot solve this, you know, separation, same problem So God, He Himself came to man, that is gospel So I like Colossians 1, 26, 27 very much Man세와 만대로 감춰진 창식 3장의 문제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Okay? The Christ came to solve, you know, the Genesis chapter 3 problem which was hidden 뭐죠? 나에게 나타났어, 나에게 나타났어 Okay? At first He appeared to me Okay? Paul said, you know, the Christ who appeared to me also appeared to Colossian believers 사도행정 구장사도 주여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And Acts 9, 4, and 5, okay? It said, the Lord said, I'm, you know, Jesus whom you persecuted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제자, 가슴에, 가슴에, 저는요, 한이 생겨져요, 한이 생겨져요 So, I have a yearning desire for the disciples 그래서 정말 생각나는 게 개척교일수록 진짜 제자 찾아 세워라 So, you know, if you are in the volunteering church, you surely should find the disciples 저도요, 조그만한 교회, 합동 쪽에 있을 때 조그만한 교회 있어봤고요 또 중간 교회 있어봤고, 대형 교회도 있어봤습니다 Okay, in 합동 denomination, I served as an assistant pastor in very small church and middle side church and big church also 그러나 진짜 제자라 한 단어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뼈저리게 내 가슴에 한으로 남는 이거는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이 제자라 한 단어에 진짜 이게요, 답을 뭔가 내리는 일들이 제게 있었어요 Okay, I experienced some events, you know, through this, I can have a conclusion with the word disciples 자, 너희는 깼습니다 Okay, Matthew 28, 18 through 20, it said you 이 세 가지만 준비되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Okay, if you prepare these three things, then it will be okay 시간 내에 하고요 너희는 이 말이 뭐죠? Okay, you, what does that mean?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뭡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Okay, our Lord Jesus died on the cross, and after resurrection, He appeared to the disciples and say this word 네가 몇 날이 못되어, 뭐죠? Okay 자, 잠깐만요 사도행전 28 이렇게 있잖아요, 1장 사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알겠습니다 Okay, Acts 1, 3, it says, okay, wait a minute 네 몇 절이지? 네, 1장 1장? 네, 4절 Okay, Acts 1, verse 4 On one occasion,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He gave them this command Do not leave Jerusalem, but wait for the gift of my Father's promise, which you have heard me speak about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Okay, Jesus Himself said to the disciples, Come, follow me 그러면 시간표가 지금 뭐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시간표잖아요 Okay, now Jesus resurrected and talking about this 이 말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끝내고요 Okay, after finishing his three years public ministry 사망권실을 깨두고 부활해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가 온 시간입니다 Okay, He broke down the power of death and then He said to the disciples And He said to the disciples Okay, did you saw the Matthew, Gospel Matthew Okay, have you ever read the Gospel Mark and Gospel Luke? Okay, have you ever read the Gospel Mark and Gospel Luke? And you already read the Gospel John Okay, those are four Gospel scriptures, right?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이 마테,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사법원서 Okay, these four Gospel scriptures were written by the inspiring of the Holy Spirit 그러면 이 말은 뭐냐겠습니까? 유치해 볼 때 뭐냐? 너희들이 3년 반 동안 따라오면 너에게 했던 말이 뭐냐? 이 말이죠 Okay, then, you know, this word's meaning is that What was the word I delivered to you on the three years public ministry? 따라해가지고 너희들 3년 반 동안 듣고 본 바가 뭐냐? 이 말이죠 Okay, He is asking, what did you hear and so? 그게 잘 아는 것처럼 불신자가 왜 멸망하는 거죠 Okay, that is why the believers perish 귀신 들인 자보고 고쳐주고 So Jesus healed those who are from my evil spirit And He healed the paralyzed person 오백 역사도 일어나고 And also He made the miracles Feeding the 5,000 people with two fishes and by Balinov 그럼 수많은 표적, 기적을 일으킨 게 뭡니까? 공생의 기한이잖아요 Okay, through His public ministry, He wrote so many miracles 이 말은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로 믿기 전에 그렇게 고통, 재앙 많았지? It means, you know, before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had so many hardships and difficulties, right? 너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너 왜 안 믿냐? 이 말로 갔잖아요 Okay, so please believe in Jesus But why don't you believe in Jesus? 네,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지옥가? 이 말이잖아요 Okay, it is this word. Okay, if you do not believe in Jesus, you will go to hell Yeah, 불신자, 너 다 갖고 있는데 불신자가 왜 멸망한다고 말하냐? Okay, non-believers, you have everything 아니, 부자가 저렇게 잘 사는데 뭘 멸망해? Okay, non-believers, they have everything and they live well But why do you say non-believers are perishing? 야, 제사들아, 너희들 편장, 산정반도가 따라다니는 거 불신 현장 받지 않냐? Okay, Jesus is talking to the disciples You disciples, you are already saw, you know, following me And you already saw the field, right? 네, 불신 현장을 적나라하게 봤지 Okay, you see the, you already saw the real field of non-believers, realistically, right? 왜 그렇게 불신자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지 네 아냐? Okay, do you know why non-believers are perishing and have hardships?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 명문에 하루에 두 번씩 예배 드린 안전병이 Okay, for example, you know? 예루살렘에 있었던 안전병이 So there was a crippled man in front of the beautiful gate 남에서 안전병이 했잖아요 아무도 답을 줄 사람이 없대 So there's no one who gave him the answer 하물며 베드로까지도 Even you know, Peter couldn't give the answer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지 않게 고백했다 이 말이요 But Peter, okay, experienced that Jesus is really Christ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해 주고 뭐 한다고요? 무덤에 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아니, 베드로는 고의 잡으러 갔어요 At first, when Peter confessed that Jesus is Christ After that, even when Jesus was arrested He turns back to fishing again, right? 그 말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고백했지만 이 안전병이 문제, 불신자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한 거 베드로가 안전과 가슴이 안 돌아가는 거겠죠 But, you know, at that time, even though Peter confessed that Jesus is Christ But, you know, this crippled man's problem is in religion's chapter 3 problem But, he couldn't realize this really, right? 조금 전에 이건 우리 사정지 1장, 4절, 5절처럼 뭡니까? 몇 날에 뭐 성령으로 뭡니까?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So, our Lord Jesus said, you know, okay, please do not depart Jerusalem and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순절 마가다라피가 한 10일 만에 성령으로 역사했는데 성령의 역사 이러니까 안전병이 보이시죠 So, in Mark's upper room, for 10 days through the prayer, they experienced really the feeling of the Holy Spirit From that moment, his eyes opened, so he could see the crippled man realistically 아, 3년 반 동안 떠는 건 뭡니까? 이론이라 이론 So, you know, for 3 years, okay, in Jesus' public ministry followed, but those are just what? The theory You know, with theory itself, you know, it's not enough Okay, as I already shared my experience, even I saw the monk, you know, even I didn't have any, you know, spiritual catch 다시 말해, 러시아가 우크라인에 때렸는데 우크라인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어? 뭐 미사일 때려도 나오고 강갚고 그와 같은 거예요 You know, for Israel, it is like the same, okay? The Russia, okay, shot the rocket, the bomb to Ukraine, that Ukraine people, okay, they didn't have any sense, okay? Okay, what is then? It is nothing to do with me 아니,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게 기도한 성도들이 기도한다니까, 이거요 Okay, even, you know, the present believers, they hold this Acts 16.31 Okay, please believe in Jesus Christ, then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 They hold this word and pray 여러분이 지금 너희는 가서 뭐 정리 잘 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리 잘 되는 게 Okay, so, you organize the message itself is not the problem 정리하는 거는요, 금방 눈 깎고요, 5분만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Okay, even within 5 minutes, you can, you know, organize this message 지금 크기의 문제야 돼, 불신자가 보이나 안 보이나, 왜 멸망하지 But the issue is that, you know, can you see the non-believers, they are perishing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고백해 놓은 베드로도 안 보였다니까요 Even Peter, you know, the believers who attend the church like Peter Even confess Jesus is Christ, but, you know, he couldn't see the real field 목닭을 뚫이든지 말든지 Okay, the monk, you know, okay, is passing by or not 무속인들이 굳하든지 말든지 The sorcerers do the sorcerer's richery or not 세상 사람들이 뭐 안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성품을 쫓아가든지 말든지 Okay, the worldly people, they, you know, okay, follow the idol worships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물질을 헌신해요 Okay, so those things are nothing to do with me and then just, you know, go to church and even gave the offering and then, you know, worship So, you know, it is like my daughter, okay? My daughter said to me, okay, daddy, you say, okay, you see something, then you say, oh, it is Genesis chapter 3, but, you know, for me, I cannot see those things well So, I said to my daughter, please, you know, come follow me 내하고 좀 스님 좀 만나고, 무당들도 만나자 Okay, let's meet the monks or the sorcerers with me together 내하고 타로 한 사람도 만나고 And let's meet the person who does 타로 이게 나왼 다른 신의 성님에서 3, 4대 멸망 현장 가보자 And also, let's go to the field, you know, through the idol worshiping, you know,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is perishing You know, with just only theory, it is not enough 이론과 안 되는 그 제자들에게도 이걸 이야기했어요 Okay, of course, you know, with the theory itself, it is not enough, but Jesus told them 왜? 앞으로 이 사복음서를 바탕에서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Why? The reason is already Jesus knew, you know, based on these four gospel scriptures later, the work of acts will arise He knew that 좀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는 낭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So, you don't need to be disappointed and nothing takes place because nothing takes place 그래서 정말 이론이 아닙니다 So, it is not the theory itself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비밀이 뭔가 너희들이 이거, 그렇게 베토리아 네 고백은 맞지? 구원의 비밀 그죠?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Okay, Peter, you are right, you know? Lor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It is the mystery of salvation, right? 진짜 네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네가 와진 이 축복이 뭐냐 Okay, after you realize this mystery of salvation, what was the blessing you received? 세 가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We received the three blessings 뭐죠? 반석같은 축복요 Okay, the blessing like a rock 그리고 뭐죠? 사람들이 음부의 근시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고통중인데 네가 음부의 근시 앞에 뭐 이겨리라고 했어요 And then, okay, people are called by the power of evil spirit But the Bible told us that you will win over, you know, the power of hate 예수님이 음부의 근시가 너희를 이겨지 못해 이 말이 그냥 한 이론이 아니다니까, 이론이요 The power of hate will not overcome you. It is not just a theory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아십니까? 해방 Okay, do you know the word, you know freedom? 여러분이 창세히 3장에 묶여가지고 4차 발자국 운명에 묶여가지고 고통, 재앙에 있는 음부의 근시 앞에 무릎 꿇는 나의 인생 Okay, your life, you know, before your life was fall into 2차 발자국 3, so you knell down before the power of hate 얼마나 오른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Okay, I myself was cry so much in this kind of situation 진짜 아홉 가지 큰 사건을 당하면서요 사람마다 다 있겠지만 음부의 근시에 무릎 꿇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여러분이요, 사단의 역사 실제입니다 사단의 역사 실제예요 거짓말이 아니다니까요 여러분이 선임들이 그냥 목 닭 뚜디는 이유가 그냥 뚜디는 거 아닙니다, 그거 Okay, if the monk becomes a monk, it is not, you know, just a simple instant 무송인들이요, 그냥 무송한 게 아니다니까요, 이게 Okay, the sorcerer becomes the sorcerer, it is not simply happen 음부의 근시 앞에 완전 무릎 꿇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You know, they, you know, knell down the power of hate 그 무릎 꿇을 정도가 이제는 뭡니까? 의지가 잡혀 보는 거예요, 이제 So, you know, unless even their will was caught by the evil spirit 저는요, 이 해방 칸단어 로마서 8장 2절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해방 So, you know, this freedom, the word is, you know, very thankful to me 제가 하나를 예를 든다면요, 이 못입니다 Okay, for example, this is a nail 이거 못을 벽에다가 박는 게 정상이잖아요, 필요하면 If you need this nail, then you hit this nail to the wall, right? 근데 박으면 내 눈이 찔러요 But, you know, if you hit the nail to the wall, then, you know, this nail hit my eye Why did this kind of thing happen? I didn't do anything wrong 아니, 장례식 갔는데 사람 시신을 내가 써가지고 물 줄줄 흐른 거 그걸 파가지고 묻었는데 내 몸이 왜 아파요? Okay, you know, I went to the funeral, then, you know, I dig the ground, and then, I buried that dead body But, you know, why my body is sick? 가족 시신도 아니고 남의 시신을 만치는데 다른 사람 좋아하죠 Okay, it is my family member, but, you know, other families, you know, so I touched that dead body corpse, so 그런데 남의 시신을 만치고 그걸 이랬다고 해서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굳다고 이랩니까 Yeah, even I helped the damn butt, you know, why, you know, because of, you know, touching that dead body, because of that, I was sick, so I should do the sorcery rituals to drive out the demons 여러분, 이게 반석 같은 축복,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뭐죠? 무너지지 않는 축복이라고요 Okay, so, the blessing of the rock, it is not simple word You know, my broken life was what? Concretely? 여러분,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 이 축복, 여러분, 이 글씨가 아닙니다, 이게 Okay, you know, the power of hate will not overcome you. It is not just a sentence 우리에게는 뭐죠? 천국 열쇠의 축복이 됐어요 And God gave us the blessing, the key of heaven 뭡니까? 예수 이름 Tha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지금 3년 반 동안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거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이죠 Okay, it means, okay, you followed for three years, please think about those things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당시 성경적인 전도가 뭐냐 And also, you know, at the time of Jesus, what is the biblical evangelism 마태복음 28장 16조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소를 제아 삼으라 Okay, you go and make all nations disciples 그래서 예비된 제자가 있다이 It means, you know, there is prepared disciples 너희들이 이걸 두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나도 기도했다, 이 말이죠 So, please pray for them 너희들이 잠자느냐, 깨워 기도해라 Okay, are you falling to sleep? Please awake and pray 불신자는 복음을 안 받으면 가는 겁니다 Okay, if non-believer do not receive the gospel, then they have no choice but to go to hell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3년 반 동안 뭐죠?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Okay, the resurrected Lord said, okay, I chose you 너희들이 불렀지 않냐, 부르신 And I called you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동거했지 않냐 Okay, and then I lived with you together 동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지 And then I showed you the model 그러니까 모범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따라오는 순종의 축복을 그들에게 깨닫게 했어요 Okay, and then they, Jesus, make them realize the blessing of the obedience 네, 순종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뭡니까? 맡깁니다, 대임 Okay, when they obey, you know, God entrusted them So, okay, you will not be alone, so I will give you impartation And I will be with you And I will be with you 그러면서 이 분열하면서 뭐죠? 계속 뭡니까? 점검이 일어나는 거예요 So, through this, you know, we should continuously check 자, 이러면서 뭡니까? 드디어 이제 재생산의 축복으로 Then through these things, you know, the reproduction will arise Those are the methods Jesus taught us Okay, even to, you know, disciples who do not realize this Jesus delivered this message That's why, you know, he exactly, even to them, this kind of works will arise This kind of works will arise Okay, so like this way, you means, you know, to understand this And then 그래서 현장에 가봐라, 가서, 지역입니다 Let them realize this correctly So, we, okay, you means making agent 그죠? 현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And go, it means what? Buildification 네,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 창식의 3장의 현장이잖아요 In one word, it is what? The build of Genesis chapter 3 이 창식의 3장으로 인해서 뭡니까? 6장, 11장이 완전히 전 세계관이잖아요 지금, 마귀의 세계관이잖아요 Okay, because of this Genesis chapter 3 You know, all these words change into the devil's work 이걸 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So, Genesis chapter 6 and Genesis chapter 11 Satan, okay, make this as a trap 여러분은 어릴 때 함정놀이 해봤습니까? Okay When you are young, have you have a trap playing? Okay, the boys, they make a trap and then the girl fall into that trap, you know? They are laughing 여러분, 사단은 뭐죠? 게시록 12장 1절 9절 보면 천하를 깬 자켓어요 Okay, who are the Satan? You know, Revelation 12, 1-9 It says He captured the whole world 전 세계 사람들의 창식의 3장과 6장과 11장에 집어넣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This Satan, you know, make it every man fall into Genesis chapter 3, 6, and 11 And controls them 마귀가 끌끌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Now, you know, the devil is laughing So, you know, the devil is shining So, you know, the devil is shouting Okay, you know, the devil is shining So, you know, the devil is shining Okay, Satan uses the what? The frames that is what? X13, 16, and 19 with this, you know, men 이게 뭐냐? 여러분 완전히 뭡니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틀 조직화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개인을 무너뜨리는 여섯 가지 올므로 완전히 개인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황금어장이 여러분이 제왕 지대로 변해져 있고 여러분이 저주 지대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장을 보면서 너희 이거 한번 기억해봐라. 너 3년 반 동안 내가 현장에 대로 다녔지. 3년 반 동안 황금 제왕 저주지 너 봤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게 아니라 너 같은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요. 이 예비된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비된 제자가요. 누가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야 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제자가 뭐냐. 진짜 이 친구가 매주 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이걸 진짜 일심 전심 치솟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이런 재앙지대 저주지대로 살려 남을 것이다. 이 제자가 예비된 제자를 찾으면 뭐죠? 세례를 주고 자 간단하게 이때부터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여러분 12사도가 준비되니까 120명이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0명의 마가다락방이 준비되니까 사도행정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사도행정 3장에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누가요? 안전병이가 하나님이여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3장에 뭡니까? 4장에 6장에 뭡니까? 일곱 집사. 일곱 집사가 딱 이렇게 준비됐더니 허다한 제사장이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이 준비되니까 예시가 돈을 빌려드리거든요.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누구죠? 특히 사도행정 9장에 뭐죠? 다메스에게 아나니아한 제자가 있더니 이 초대기 전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요. 네. 다른 9장에, 아나니아가 이름을 빌립이 있대요. 다메스에게 아나니아가 이름을 빌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시기를 주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빛박자 사월, 시대적인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기를 주임으로 부탁합니다. 이 제자 너희들이 이 다섯 가지입니까? 이걸 제대로 아는 제자 너희들이 준비될 때 하면 일꾼을 갖다 붙일 거 아니냐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이 바울팀 바울팀이 준비되니까 뭡니까? 뒷무대가 준비돼요, 뒷무대 바울팀이 누구죠? 누리아가 준비돼 있어요 16장 바울팀이 준비되니까 누가요? 여기는 16장, 10장, 야손이 준비돼 있어요 18장, 바울팀이 준비되니까 누가요? 브리스 아굴라가 준비돼요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네 보금을 금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정말 교회 안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몇 명 있냐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전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랩런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랩런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랩런트가 있습니다 이걸 랩런트 제자로 생각하고 이것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육자로 키워내라요 사육자로 흥성대전이 일을 벌어진다 제자 삼는 부분에는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만 더 주셔서 40분까지 한 5분만 쉬고 40분까지 일정한 10분만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한 5분만 쉬었다가 4강했습니다 10분만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분간 쉬고 4분만 쉬고 4분만 쉬고 4분만 쉬고 10분만 쉬고 4분만 쉬고 13분만 쉬고 10분만 wilderness 5분만 이번에는